거의 한 1년 정도 될거에요 한 1년정도 추천이나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4년은 아니고 여기네 여전하네 지금 몇 시지? 안에 실례좀 할랍니다 실례좀 할게요 자 들어갈랍니다 황금이 뭐 움직였었는데 누구였지? 안에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어? 누가 잡고 있냐? 어? 못들어게 하는거에요? 뭐야? 뭐야? 미쳤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구나 다시 이쪽으로 옮겼냐? 다시 이쪽으로 옮겼냐? 다시 이쪽으로 옮겼냐? 어디에 있어? 보험해 방금 뭐 떨어진거? 너가 지금 화내.. 너 지금 함메쳤구나 그냥 기다려 제발 가죠 뭐야? 뒤에 누구야? 너 밑에 누구야? 어? 잠깐만 온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어..그래.. 어..잠깐만 어..내가 좀 앞으로 갈게 어..내 앞으로 갈게 이름이 뭔데? 어..? 어..? 수.. 너 여기 이 집 딸내미냐? 이 집 딸내미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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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너.. 분명히 이거 베끼셨는데? 이거.. 잠깐, 내가 이렇게 너네 이거를 한 건 아니여 오해하지 말아라 들어간다 기다려 어디 쪽에 있어? 너 천장이 있었구나 어.. 그래 뒤에 뭐야? 뭔데? 너 거기서 왜 찾고 왔다 갔다 하냐? 방금 천? 하얀 천 왜 찾고 왔다 갔다 하냐? 어? 부부 드랍 유리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니 아 종이.. 종이.. 너가 쓴 종이.. 꼬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갑자기야 어? 얘기해 보라께 야! 내가 안 갈게 안 갈게 어.. 앞으로 안 갈게 뭐라 하는 건데 너? 꼬마야! 어? 우와! 감자기야! 방금 뭐여? 어? 어? 아! 잠깐! 아구야! 너 뭔디데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었었는데 너 방금 아 꼬마야 너 방금 뭐라고 적었었어? 어? 어? 뭐라고 적었는데? 너 또 손글씨로 해갖고 적은 거 아니야? 들어간다 문 뒤에 있었잖아 어? 뭐 적어진 거는 없는데..? 뭐 적어진 거는 없는데..? 적어진 거는 없는데..? 너 방금 여기다 뭐 적었잖아 방금.. 어? 방금.. 어? 방금.. 거기다... 調 pill씨를 해 • 저쪽 할교 으- 아니 뭐가 아니란 소리지 ок? 뭐가 아니란 소리야? 꼬마야 지금 너 어디에 있지? 보니까 지금 밟았는데 뭐가 불컹했는데? 사진이 있네 사진! 얼굴 봐봐 얼굴이 거의 얼굴이네 방금 뭐냐? 누군데? 저 사진 누구냐? 저 사진 누군데? 천장 타고 다녔구나 이건 너가 아닌데? 수연아 수연아 너 지금 백화 때 있던.. 과가 하는 거잖아 너.. 문? 문에 또 뭐라 썼냐? 뭔데? 또 뭐라 썼는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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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 지 divers 문? 뭘 아마 쓰는 거 같은데..? 뭐라 썼어? 뭐라 썼어? 쓴 건 하나도 없는데..? 너 원한 개냐? 너 엄마한테 원한 미쳤냐? 엄마한테 원한 미쳤어..?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가 있어 보지 말라는 것 같은데..? 뭔가 보지.. 그냥 봐봐 그냥.. 그냥 안 해 돌아다니네..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잠시만.. 잠깐만요.. 걔.. 조금 안 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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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엄마 여기가 부부가 여기 부부가 걸려있던 사진이 여기 있었거든 자 꼬마야 지금 나 이제 슬슬 가볼거거든 다음에 왔을때는 너가 여기에 없었으면 좋겠다 자 꼬마야 나 갈란다 여러분들 슬슬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늘 주작을 보여달라고 했죠 주작도 있었고 찐도 있었습니다 뭘 아니여 그래 넌 안에 있어 난 밖에 있을랑게 난 나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